그렇었냐 너누누냐 그렇었냐 너누누냐 그렇었냐 너누누냐 그렇었냐 너누누냐 오! 진주해! 진주해! 여기만 하고 있어요! 야, 저희냐! 저희냐! 너희냐! 아니! 제시! 제시 씨! 저희냐! 심지어 더 잘하고 있어! 경훈아! 경훈이 힘들어진다! 어! 연기하잖아! 어! 연기하잖아! 어! 연기하잖아! 뮤직비디오! 경훈이 지금 신났어! 경훈이! 90년대 뮤직비디오! 경훈이 지금 경훈이 잘 잡았어! 오! 우리 진짜 가운덤! 아니, 싸이 이걸 안 보게 되네! 아니, 싸이 이걸 안 보게 되네! 아니, 싸이 이걸 안 보게 되네! 야, 싸이도 안 보게 된다! 아니, 잠깐만! 근데,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? 잠깐만! 무슨 춤을 췄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지! 일단 나는 늪에서 놀란 게 뭘 표현한 거야? 나! 경훈이랑 베테라는데 정말 늪에 빠지는 기분이야! 그걸 표현했어! 근데 안 봤어! 잘 출수록 초라해져! 열심히 할수록 슬퍼져! 이건 어차피 진 싸움이야! 늪에서 뭘 표현했습니까? 나는 그 늪을 도박 현장에서 경찰이 와서 걸려서 잡혀 들어가서 그 깜빵에서 깍두기를 먹는 거로 쳤어! 도박에는! 늪에서장 좀! 아, 그렇지! 도박에는 절대 빠지면 안 돼! 그렇지! 도박에 놓은 거야! 해가 깁니다! 도박 늪에 빠진 거야! 늪이지! 그 많은 범죄 중에 하필 왜 도박을 손질로 거냈어? 그걸 너가 물어볼 줄 몰랐어! 그건 아니야! 그건 아니야! 이게 싸이가 진짜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데 싸이가 보이질 않아! 안 보여! 얘가 얘가 워낙 강렬한 댄스에서 강렬해! 강렬해! 오케이 오케이! 무승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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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이 무승부! 무승부! 무승부인데 심적으로는 이미 졌어! 진짜 참 대단하세요! 더 했으면 힘들 거예요! 경훈이 경훈이 시계까지 푸르고 했네! 얘는 이제 한 편에 연극을 만들잖아 혼자서 뮤지컬이었어 뮤지컬 야 진짜 상처만 남는 거야